수수료들이 건수료라고 수수료들이 죄인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못 이겨내면 되겠냐? 어?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못 이겨내면 강해야 돼 강해야 된다고 강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잖아 자 오케이 자 되게 크게 하자 크게 두 명이 일정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